난영수산 여기서 뜰거고 갑오징어 일단 요즘 갑오징어가 또 맛이 좋다 봅니다 갑오징어하고 이거 35,000원 네 한번 뜯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먹물 주머니 아 먹물 주머니 이게 먹물이 세가지구 먹물이 별로 안 뜨네 이게 조금이잖아요 네 이게 별로 안 뜬거거든요 아 이정도 없어요 이야 이정도 없어요 어우 아 먹물 네 이야 바래가지고 어우 외계인가네 머리가 틀어 이거 껍질을 제가 이런거에요 아 껍질이 저거 네 아 법제 자동으로 딱 말려 들어가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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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오징어 하 고노하다 아보카도랑 아 성게알 간새우 가리비 가리비 마카도 네 바로 소주를 한잔 따르고 먼저 오늘 메인인 갑오징어 아 야 자 젓가락이 이거 좀 끓거린다 암 야 하나도 이거 좀 물컹거리지 않고 Flowers 요 또 뭔지 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게 단새우도 하나 싹 넣고 이거 아보카도로 주네 여기는 특이하게 와사비를 살짝 올리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살짝 올리고 아 여기도 한 잔 또 싸서 아 여기도 무슨 일이라니 아으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야 오징어 오징어 발도 진짜 쫀쫀하 맛있다 으음 맛있는 해삼 내장에 싹 올려서 아우 한 잔 사사 이게 뭔 일이냐 진짜 와 깊다 깊어 이야 거듭 말씀드린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푸석함 없이 쫀득 오덕쫀득합니다 진짜 야 이거 좀 고노하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요게 하아 이번에 저 후쿠오카에서 사온 명란인데요 여기가 또 명란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아 단새우에다가 명란 싹 올려서 아 이거 한 잔 이거 한 잔 무조건 지금 와 미쳤다 이거 매끔 달달 아이고 이거 매끔하네 매끔 달달해가지고 와 이거 죽여주는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와 이건 엄청 매콤합니다 이거 약간 한국인들을 위한 그 마케팅인가 오우 맛이 매콤해요 아우 다섯 오우야 야 미쳤다 이거 아 모일찌구도 맛있는데 아 아 물건놈이 명란이 또 화합이 잘 되네 또 아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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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게 아보카도 무슨동으로 저쪽 올리고 해삼 내장 이건 맛이 없을 수 없겠다 진짜 해삼 내장 맨 처음에는 전두과 가보카도의 살이 먼저 씹히다가 이 향이 먼저 스쳐요 해삼대장 고노하다가 향이 스치면서 명나매끔함도 올라오고 그러다가 성게의 고소함이랑 아보카도랑 성게의 고소함이 뒤에 버진거 맨 마지막은 새우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던 새우식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 그냥 섞어서 먹어보자 싶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맛이 하나하나씩 씹으면서 나네요 이거 얼마전에도 먹었었는데 가리비회 가리비도 가리비도 좀 비싸다 그렇지 만능이네 만능 아아 만능 양념이야 진짜 아아 하나 더 먹자 진짜 맛있다 아아 다음 자아 하나 더 하나 세워라 아아 하하하하 사자 하하 와 이거 죽인다 진짜 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유 신기한거는 이 아보카도가 해산물도 쌈에 마가린 버터 버터같은거 살짝 넣은거처럼 쓱 묻어나오네 고소함에 이런게 전 이거 아보카도 도대체 어떨 때 먹어야될까 생각했다가 쌈이나 이런거 해가지고 같이 음식에 섞여 놓는데 고소함이 나가지고 쓱 같이 묻어나와요 이럴때 먹나보구나 맥주를 따를게 없을때 되게 좀 약간 멋있게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지 이런것도 되지만 이런 종이 박스 조그만한 아니면 진짜 A4용지 같은거로도 가능해요 지금 A4용지가 방에 안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원림만 잘 이용하면 이 종이로도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박스를 한 두번 잡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많이 겹쳐질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래서 잡고 신문지로도 이렇게 좀 몇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딸 수 있어요 지금 갑오징어 너무 맛있네 야 근데 저 오늘 아보카도의 새로운 발견 이게 치즈같은 되게 크리미한 역할을 좀 해주네요 아아 단지워넣고 오우 스와상 오우 쏘사 가부진거이 성게알 무순도 살짝 넣고 자 단새우 고노하다 스와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소리 들리세요? 제가 씻고 있는 부분이 옆 지느러미 쪽 부분이에요 가보지고 보면 막 흔들리는 야 미쳤다 이거 와 간만에 슬로우 버전 한번 가볼까요? 혹시나 이 슬로우 버전을 보시면 야 이거 혹시나 좀 또 제2의 레전드 볼 수 있지 않을까? 뱉는 거?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뱉는 거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거의 없습니다 자 슬로우 버전 음 음 음 음 음 자 이걸 한 번 더 먹고 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커트